안녕하세요. 저는 크래비티의 정모입니다. 오늘은 저의 전지적 멤버 시점으로 저희 멤버들 중 한 명을 제가 밀착 취재를 해볼 예정입니다. 우선 저는 저희 크래비티의 리더인 세림이 형을 우선 첫 번째로 한번 취재를 해보고 싶은데 세림이 형을 찾아서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림이 형 저기 세림이 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세림이 형 안녕하세요. 드디어 제가 세림이 형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전지적 멤버 지점의 구피디입니다. Q. 내가 생각하는 내 멤버의 외모? Q. 내가 생각하는 내 멤버의 외모? Q. 내 멤버? Q. 그러니까 우리 크래비티? Q. 크래비티의 멤버들의 외모? Q. 크래비티의 멤버들의 외모? Q. 아니면 한 분을 찍어서 말해도 되고 Q. 아니면 전체적인 멤버들의 외모? Q. 한 명을 찍어서 얘기해도 되고 Q. 당연히 크래비티의 외모는 미니가 Q. 그렇죠 Q. 미니가 또 키가 크기 때문에 Q. 정모가 저는 해당 분들과 Q. 정모가 저희 비주얼이라 생각해요. Q. 비주얼 맞지? Q. 정모? Q. 비주얼 한번 보여주세요. Q. 두 번째? Q. 두 번째? Q. 네. Q. 내 멤버의 성격은? Q. 성격은? Q. 알겠습니다. Q. 성격은? Q. 그럼 이제 두 번째? Q. 성격은? Q. 성격은? Q. 성격은? Q. 그럼 저는 이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. Q. 크래비티가 버블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Q. 아 그렇죠. Q. 세림이 형의 버블티 취향은? Q. 제가 잘 말해볼게요. Q. 너무 어려운데요. Q. 제 버블티 취향은? Q. 아니면 갈색 설탕.. Q. 간색 설탕.. Q. 스무디? Q. 갈색 설탕 스무디에 Q. 펄 한 번 더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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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다들 뭔지 아시죠? Q. 그래도? Q. 영차여야 합니다. Q. 아 영차 Q. 이게 나갈 수 있으면 되는 거에요? Q. 영차 Q. 형 축구할 때 공을 어떻게 하죠? Q. 영차죠? Q. 영차죠. Q. 영.... Q. 너 먹지? Q. 피이.. Q. 안녕하세요 Q. 누구를 투자해야 되나? 아 일단 여긴 아니구 저희 원진 씨가 되게 팀 안에 장난꾸러기 사고뭉치로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꼽는 이제 탑3 안에 드는 사고 탑3 안에 드는 사고 저도 몇 개 아는 게 있거든요 이 형이 노트북을 굳었어요 기억하세요? 기억하죠 두두두 두두두 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트북을 이렇게 접이식 노트북이잖아요? 거기 안에 핸드폰 잭이 있었어요 제가 딱 노트북을 닫았죠 안 닫히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닫히는 거야? 힘으로 눌렀죠 타당! 갑자기 쭈쭈쭈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신 거였어요? 열어봤는데 액정형 액정이 액정이 그냥 이렇게 되고 한 부분은 안 보이고 이러면서 붙여졌죠 결국에는 최근에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항상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혈당하겠습니다 아 또 제가 원진이 형 집에 자주 갔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거의 양 아들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미니를 더 좋아하세요 내가 원진이 한 번 갔었는데 뭔가 원진이 아버님께서 왜 자꾸 원진이를 데리고 오냐고 원진이 너만 와야지 왜 원진이를 자꾸 데리고 오냐고 감사합니다 네 오! 네 우상까지 이렇게 갈아입고 저는 이제 낯섬이라는 노래 이렇게 귀엽게 웨이브도 하고 유상도 이렇게 귀엽게 멜빵도 메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착취질 할 겁니다 괜찮으신가요?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아니죠 둘 셋 안녕하세요 샘 형 아무것도 말고 세 명 세 명? 아 오케이 아 맞다 둘 셋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우리는 샘 송 입니다 진짜 안 맞는데 우리 전지적 멤버 시점 저는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크래비티에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크래비티가 되게 재밌게 재밌다 재밌다 텐션을 높여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성격 뭐 했어요? 저는 세렘이 형 했죠 깜짝 놀라세요 너무 착하고 너무 센스 있고 동생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민이가 쳐다보니까 아니라는 눈비로 쳐다보는데 미니가 뽀뽀하는데 미니가 뽀뽀하는데 오 막 애교부리는데요 애교부려요 미니가 궁금하시죠 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안 알려줘 우선 손 제스트도 했는데 근데 저는 요즘 막내들 중에는 태형이가 있어 아 맞죠 태형이 태형이가 요즘 너무 애교를 많이 불어 갑자기 자기 얘기하는 거 웃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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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태형이 이상하게 지났다니깐 왜냐면 며칠 전에 생각해버렸잖아요 나도 막낸데 이랬잖아요 귀여워 애써 오른쪽 영태아 애써 오른쪽 영태아 지금 댓글에 댓글 보이시죠 댓글에 지금 영태아 애교회 좀 많아요 빨리 한번 보여주세요 갑자기요? 빨리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태형 태형이 태형 방 우리 사랑스러운 성민이가요 저희 크래비티 귀요미 막내들은 성민인데요 똑같이 해볼까요? 그쵸 태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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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